안녕하세요. 셀러븐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연준의 전 내부 인사가 앞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몇 년간 힘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US 이코노비, 미국 경제, 그리고 연준의 앞으로는 어려운 몇 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4에서 5%로 유지가 되어도 Ease Policy,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에셋,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효과로 승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웨이지 어널, 임금소득자는 펄 비하인드, 뒤처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가시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스튜디오에서 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상한 흐름이 하나 생긴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지방연방 총재들이 막 사고 치면 의장이 수습하러 다녔거든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제롬 파월이 굉장히 긴급하고 빠르게 올릴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1월 1, 2, 6 선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제롬 파월이 나는 인플레에만 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각 연준 지방연방 총재들이 지금 우리 파월 좀 말려주세요, 이러고 다스리는 부분들로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 조지 켄사스 총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원래 3월에 50% 올리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50% 올리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돌아섰어요. 그다음에 제임스 플러드, 세인 루이스도 0.5%, 50% 올리는 거예요. 페드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진정시키는, 파월을 진정시키는 부분들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또 자극을 받아서 폭발하냐면 2월 10일 CPI가 나오는 그 순간 이것이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 거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 우려 반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이것이 향후에 미칠 증시의 영향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게 곧 있으면 발표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강미정 캐스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독과점 우려 때문에 각국의 규제 당국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암의 최대 주주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의 말말말 들어봅니다. 우리는 스트롱 아퍼주이션, 아주 강한 반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만큼 암이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매각하는 건은 무산이 됐지만, 이제는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이슈가 있었던 엔비디아와 ARM의 관련된 M&A 이슈였습니다. 결국에는 좀 무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픽이 최강자 엔비디아가 모바일 91%를 찾고 있는, 모바일 앱의 91%를 찾고 있는 ARM을 지금 살 수 있었는가. 이거는 처음부터 했고, 작년 연말에 미국 연방위원회에서, FTC에서 반대하는 재소까지 했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80조가 넘는 거대한 이런 부분들의 M&A가 이런 뻔히 보이는 결과를 놓고서 시작된 것부터가 좀 의문점이 가고요. 이러려면 지금 아까 우리 강미정 캐스터가 소개한 것처럼 ARM이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거죠. 몸값이 어마무시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네몽값은 80조예요. 지금 찍어놓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영국의 지금 증시 상장이 아니라 미국 증시 상장을 노리는 거 보면 이것도 조금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참 흥미진진하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관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삼성의 ARM 사면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봐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의견 낼 때 반대 의견은 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엔비디아와 ARM이 아니고 삼성과 ARM 조합은 굉장히 괜찮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좀 취재를 다니면서라도 여러분께 좋은 그리고 정확한 얘기들을 한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ARM의 조합 어떨까라고 한번 저희가. 너무 좋잖아요. 그림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 10만 전자 갑니다. 이건 바로 10만 전자. 그렇죠. 과연 삼성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을지도 고문님이 좀 취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최양호 어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